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리직션 과목에서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일반 과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2과목 이에서 제3 과목으로서 보험일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일반은 파트가 어떻게 구성됐냐 자 파트 1은 바로 보험개론이죠 보험의 역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건데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제3보험 우체국보험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제도를 갖다가 공부하는 겁니다 파트 2는 우체국에서 이제 보험과 관련된 것을 언급을 하겠죠 이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이 우체국 보험 상품이죠 그렇죠? 이런 걸 공부할 거고 네 번째 것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면 이것이 이제 보험일반에 관련된 내용 구성이 되겠죠 특히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래요 42개의 보장성 보험이라든가 5개의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금보험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특징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또 무지물도 쉽게 물어봐요 우리가 책을 볼 때는 너무너무 난이하고 양도 많고 뭘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 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밖에 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시험과 관련돼서 쉽게 득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는 이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이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것, 부활한다, 보험 취소시킨다, 보험 청약, 보험 승낙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제3보험, 생명보험 많이 나옵니다 손해보험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의의 같은 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이런 상품이구나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과목 보험일반에 대해서 설명했고 잠시 후에 우리가 제3과목 보험일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